뒤돌아섰어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다 한 번이라도 그래서 GD 콘서트에 가면 이제 이 VIP니까 이렇게 2층에 자리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앞에 스탠딩이 뜨면 우리 연정훈 형님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누군가가 몰래 찍은 거를 올린 거였구나 네 너무 잘 따라가는데 나랑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는데 한가희 씨가 완전 GD를 보내 엄청 팬이라고 저도 사실 좋아해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 스탠딩 콘서트? 원래 그 소속사에서 VIP 섭을 해준다고 했는데 콘서트는 사실 스탠딩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스탠딩으로 커플룩은 누가 의도하시는 거예요? 저희 와이프가 아 저런 말이 너무 달콤하고 멋있잖아 당연한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이 저희가 연애할 때는 약간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러한 커플룩 입고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아 그게 이제 꿈이었구나 굉장히 비밀 연애였으니까 굉장히 잘 놀잖아 잘 놀죠 난리 나 제수 씨 아니 그냥 안 그냥 그냥 연예인 그냥